이 오음 속에 발음이 다 들어있어 아어 오음 아어 오음이야 아어 오음 아어 오음이 다 들어있어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요 책 살 필요 없지 듣고 오면 되니까 시작 호흡을 숨을 길러 짧은 시간에 폭 들켰 저는 반전 밑으로 thumb 내려야 돼요 아어 아어어어어얎 그래가지고 음으로 그 어밍 음이 길게 나와 degree 그래서 우리하고 몸을 진동시켜서 올려줘요. 그러면서 여기도 다 진동시켜요. 그러니까 발성기관을 다 진동시키자구요. 몸을 악기로써 쓰려니까 몸을 진동시켜야 되는 겁니다. 호흡이 길어. 두 양반이 아무래도 호흡을 짓겠는가 명상을 메디테이션을 좀 했어. 타고난 체질인게 비용. 자, 몸을 또 훅 들이켜. 길구나. 확실히 내공 무해를 했기 때문에 내공했구나. 자, 또 간다. 나올 수 있는 데까지 나오고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야. 아니, 원래 이것은 길어야 되니까. 자, 또 간다. 자, 또 간다. 자, 또 간다. 자, 또 간다. 저거구만. 둘이 아주 그냥 보기 듣기 좋다. 우리 여성들이 내공이 짧다. 우애를 안 해서 내가 내가 안 돼. 내가 수백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 손이 달리네. 다시. 그렇지. 자, 이럴 때 풍기가 탱천하면 음이 더 짧아져. 마음을 싹 놓고 가라앉혀. 그리고 이기려고 했구나. 그러면 길어져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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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여성의 그가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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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나는, 넌. 짧아도, 짧아도 참아야 돼 그냥 내버려 둬 기다려 줍시다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앙을 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야지 앙은 고향에서 다시 한 번만 더 오오오오오! 알았다, 길다 길어 samsung은 wherever 쓰나? 장상을 넣어서는 아무래도 돌고래야 목소리가 높은 게 돌고래야 목소리들이랑 한참 자르시고 있어요 돌고래, 돌고래 목소리들이랑 한참 자르시고 있어요 총뽀? 쏘나 자, 다시 이제 앙, 이거는 밑에서 위, 고음부 끌어올릴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리면서 응으로 가는 거야 앙, 검색하는 거야, 응으로 하고, 자기 머리 천정을 여기를 막 뚫고 지나가야 해 자, 시작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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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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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고마워 난 안 나와 목이 심은 안 나와 난 좀 이렇게 그래 내가 목이 쉬어서 안 나와 아따 그나저나 대단하셔 아따 우리 그리고 은근 저기 뭐야 아름이 능력자였어 능력자요 자 그러면은 그래갖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노래를 좋게 해볼 것일까 우리가 남도민요를 너무 그동안 내 박쳐놓는 감이 있어 무엇을 좋게 남도민요를 해왔을까 하겠습니다 상상된 감이 인근 뭐야 이제 가로 금요 일